라디오 받아쓰기 재미있게 우리말을 받아쓰기 해봅니다. 학교 다닐 때 추억도 떠올리고 우리말 실력도 쑥쑥 늘리는 시간이에요. 제가 한 문장을 또박또박 말씀을 드릴게요.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받아쓰기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. 오늘의 문장은 이겁니다. 새 침대기 우리 딸은 늘 포커페이스야. 이거는 두 군데 정도 보이는데 어제처럼 뜻밖의 곳에서 오답이 나오진 않겠죠? 오늘의 문장 새 침대기 우리 딸은 늘 포커페이스야. 이겁니다. 한 번 더. 새 침대기 우리 딸은 늘 포커페이스야. 여기서 우리 딸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돼요, 여러분. 새 침대기 우리 딸은 늘 포커페이스야. 이 문장입니다. 받아쓰기에서 문자로 또는 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짧은 문자 50원,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70번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경인방송 정말 뉴스와 친구 맺기 하시고 톡으로 보내주세요. 라디오 받아쓰기 오늘의 문장은 이거였거든요. 새 침대기 우리 딸은 늘 포커페이스야. 이 문장이었는데 오늘의 문장 중에서 새 침대기. 이건 새침한 성격을 지닌 사람을 뜻합니다. 발음이 나는 대로 새 침대기 이렇게 쓰기가 쉬운데 새 침대기, 디귿에 어이, 새 침대기, 새침은 또 아이, 새 침대기가 맞습니다. 새 침대기, 푼수 떼기, 부엉 떼기요. 부엉 떼기 기분이 안 좋은데요. 부엉 떼기 이런 식으로 어떤 성질을 지닌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, 대기라는 말을 쓰거든요. 그래서 새 침대기가 맞습니다. 그리고 포커페이스라는 말이 나왔죠. 속마음을 나타내지 않고 무표정하게 있는 얼굴을 이를 때 쓰는데요. 영어라서 우리말로는 이렇게 순화가 됐습니다. 무표정, 무표정이에요. 지난 2013년에 순화로 선정이 됐고요. 그 사람은 늘 포커페이스야. 이것보다는 그 사람 늘 무표정이야. 이렇게 무섭게 써주면 되겠죠. 그래서 오늘 바꿔 쓰면 새 침대기. 발음은 물론 떼기입니다. 새 침대기, 우리 딸은 늘 무표정이야. 이게 발음 표현입니다. 다들 헷갈려 하셨어요. 우리 김민주님, 부끄러움 잘 안 타는데 왜 전 얼굴이 붉을까요? 출석합니다. 새 침대기, 우리 딸은 늘 포커페이스야. 크크크크, 잘 모르겠어요. 떼기로 쓰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. 이게 아무래도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. 정순차님도 새 침대기, 우리 딸은 늘 포커페이스야. 이 문장 보니까 문득 제 6살 더 올 여동생 생각이 나네요. 이번에 대학 2학년인 제 여동생은 새 침대기는 아닙니다만 평소에는 저희에게, 어머니에게 무심하면서도 무뚝뚝하게 얘기를 하지만 부모님께서 뭐 하나 해주시겠다고 하면 어쩜 그리 애교를 잘 부리는지 모릅니다. 이거는 새 침대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삶의 생존 본능이랄까요? 사람은 그래야죠. 나한테 뭘 해준다고 하는데 잘해야지. 나한테 뭘 해준다고 하는데도 무뚝뚝하면 정권 예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갑자기. 제 동생도 그래요. 근데 둘째들이 그런 게 잘 되는 것 같아요. 뭔가 엄마, 아빠한테 애교를 통해서 얻어내고 쟁취하고 이게 되는데 첫째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. 항상 무뚝뚝하게 굴다가 받을 것도 못 받죠. 제가 그런 게 있습니다. 은주님. 새 침대기. 아, 이게 떼기로 쓰신 분들이 많으시네요. 우리 딸은 늘 포커페이스야. 어제 못 들어서 아쉬웠는데 새로운 이벤트 시작했군요. 야호! 볶음밥 하면서 듣습니다. 오늘 점심 식사는 볶음밥? 맛있으시겠어요. 우리 도요다님. 새 침대기 우리 딸은 늘 포커페이스야. 아하! 오늘도 역시 중요한 걸 배웠어요. 대기군요. 그러니까요. 우리 강형님은 맞추셨어요. 새 침대기 우리 딸은 늘 포커페이스야. 정답 문자로 보내주셨고요. 또 여러분들 보내주신 문자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문자를 볼까요? 7060님. 새 침대기 우리 딸은 늘 포커페이스야. 맞춰주셨고요. 3143님. 얼굴은 받아쓰기 할 때 붉어집니다. 새 침대기 우리 딸은 늘 포커페이스야. 저는 원빈페이스예요. 라고 하시면서 이게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이런 문자 주시면 곤란하지만 뭐 인정해드릴게요. 원빈페이스 우리 3143님. 1144님. 새 침대기 우리 딸은 늘 포커스... 포커페이스 포커페이스 포커스라고 하시면 어떡해요. 에잉 틀린 기분이에요. 괜찮습니다. 어차피 외래어기 때문에 우리가 무표정이야.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. 5894님. 안녕하세요 쭈디 함께합니다. 1535님. 새 침대기 우리 딸은 늘 포커페이스야. 떼기로 잘못 쓰셨어요. 7836님. 포커페이스 하면 쭈디가 아닐까? 제가 포커페이스가 잘 안 되긴 하는데 또 필요할 때 그때 우리 쭈디가 얘기한 것처럼 웃으면서 뼈 때리는 그런 얘기할 때 또 잘 웃기는 합니다. 7123님. 새 침대기 우리 딸은 늘 포커페이스야. 주원씨처럼 자기 만족 추구하는 스타일. 아 또 이게 자기 만족으로 쓸 수도 있군요. 다 맞는 것 같아요. 저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여러분. 5798님. 새 침대기 우리 딸은 늘 포커페이스야 하셨고 1434님. 1등 예상합니다. 새 침대기 우리 딸은 늘 포커페이스야. 무표정이야. 가나다 라디오 파이팅이라고 하셨고 또 7060님도 맞춰주셨고 1132님. 새 침대기 우리 딸은 늘 포커페이스야. 우와 우리 딸 얘기예요. 알 수가 없습니다. 무슨 생각을 하는지. 딸 사랑하며 살자. 아 이게 딸들이 좀 새침하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좀 사근사근하지 않으면 부모님들은 또 이런 고민을 하시는군요. 7732님. 요건 아까 소개를 드린 것 같고 7767님이. 새 침대기 우리 딸은 늘 무표정이야. 딸. 아빠한테 좀 웃어줘봐. 스마일. 김치. 치즈. 아 정말 부모님 애처롭다. 1216님. 새 침대기 우리 딸은 늘 포커페이스야. 우리 아기들이 무표정일 때가 많긴 합니다. 아 요거 아무래도 집에서 너무 자녀들한테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하고 있어도 뭔가 다 이루어지니까 요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5798님. 새 침대기 우리 딸은 늘 포커페이스야. 떼기가 아니라 대기였군요. 7060님도 새 침대기 우리 딸은 늘 포커페이스야. 우리 딸 말씀하시는 거죠? 아 이 새 침대기 딸들이 많아요. 7721님. 새 침대기 우리 딸은 늘 포커페이스야. 딸이 장롱면허라 오늘도 출근 잘했는지 걱정됩니다. 항상 고생하는 우리 딸과 함께 듣고 싶어요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고요. 3671님은 새 침대기 우리 와이프 늘 히든카드야. 근데요 쭈디. 단어 중에 저까지라는 단어가 있어요. 저까지 챙겨주다니 고맙습니다. 이렇게 써도 되나요? 아니면 저를 포함해서 라고 해야 되나요? 난 당당하다. 이유는 무식해서 용감하다.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이 저까지라는 말은 맞는 표현입니다. 뭐뭐까지가 이미 어떤 것이 포함이 됐고 그 위에다 이것까지 이렇게 더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기 때문에 쓰는 게 맞다고 합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 감사합니다.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. 오락기 풀가동님 새 침대기 우리 딸은 늘 포커페이스야 맞춰주셨고 저는 0000님 문자 보고 빵 터졌어요. 가나다를 얼마 안 들어서 쭈디가 말이 많다고 하는 거를 잘 몰랐는데요. 진짜 쭈디 본인 수다 짱이네요. 김피디 왜 박수 쳐요? 맞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? 제가 얘기하다 보면 자꾸 제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렇게 자꾸 제 얘기가 나온다니까요. 우리 맹꽁맹꽁님 쭈디 며칠 출칭 못했어요. 받아쓰기 하러 왔습니다. 새 침대기 우리 딸은 늘 포커페이스야. 혼자가 아닌 나 쭈디와 함께 영원히 하시더니 3분 만에 저 삐졌어요. 그래서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아마 소개가 늦어서 삐치신 게 아닌가라 생각을 하면서 문자를 하나하나 소개하다 보니 좀 늦었다는 점을 사과드리며 삐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 민들레님 카톡 잘못 보냈을 땐 정말 민망하죠. 공감합니다. 새 침대기 우리 딸 늘 포커페이스야. 이미서님도 화요일 오늘은 햇볕이 쨍쨍 인사를 하네요. 신청곡도 보내고 새 침대기 우리 딸은 늘 포커페이스야. 새 침대기가 맞군요. 고쳐서 또 보내주셨어요. 장민기님이 새 침대기 우리 딸은 늘 포커페이스야. 속지 않아요. 늘 공부하니까. 와 이거 포커페이스로 부모님을 완벽하게 속인 것 같은데요. 공부한다고. 이게 연기력이 좀 되면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. 미나님 새 침대기 우리 딸은 늘 포커페이스야. 딸아이를 위해서 팥빙수 도전합니다. 전 엄마니까요. 왠지 멋집니다. 케이정님 새 침대기 우리 딸은 늘 포커페이스야. 라고 하셨고 쭈디 부끄러움 많이 탔었는데 친해지고 나니까 적극적으로 인사드립니다. 출체케요. 많이 뜨거운 날이지만 마음만큼은 시원하게 화요일 맞이할게요. 우리 이제 많이 친해졌으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고 인사 전해주셔도 됩니다. 김선아님도 새 침대기 우리 딸은 늘 포커페이스야. 맞춰주셨어요. 김광회 님도 맞춰주셨고요. 대기와 떼기가 오늘의 포인트였습니다. 잘들 맞춰주셨고요. 오늘 당첨자는 바로바로 이분입니다. 미나님 새 침대기 우리 딸은 늘 포커페이스야. 딸아이를 위해서 팥빙수에 도전합니다. 전 엄마니까요. 라고 하셨는데요. 예쁜 문자 감사드리고 정답 맞춰주셔서 저희가 팥빙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. 많은 분들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받아쓰기 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점차 늘어감을 느낍니다. 감사드려요.